테라덴 날인가 오늘? 테라만 걸리는 날인가? 코피라덴님 반갑습니다 죄인 자원이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테라는 엄청 많이 걸리네 네 저는 랜덤 했다가 좀 알려 드리죠 드리죠 저 방송이 뭐 일상이 되어버린 겁니까? 여기 끝인데 센터 게이트 좀 조심하면 되고 아프리카TV님 예 반갑습니다 예 아프리카TV님 예 반갑습니다 예 아프리카TV님 예 반갑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략이 조금 달라요 은툰랑은 어디있는거 어디있는겨 어디있는겨 반가운 겨 와 기본 그냥 칠렛이네 칠렛이 무섭지 근데 아 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흑 너무 빡식 하는거 아닌가요? 에? 저 너무 빡식 하는거 아닌가요? 정찰은 좀 하게 해주셔야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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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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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전투자 DESTINATION. partnership. d w F E T S E T I T I T I N, E Bnica io d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cub정 стол 천천히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DG DG 숨통을 조여버리니 역시 DG를 지시는구만